한국의 정시탈출 이거는 국장탈출은 진흥순서다 이렇게 너무나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좀 냉정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정시탈출 진흥순서라는데 너무나 익히 알려졌지만 오늘 정금부에 출입하신 한 기자분께서 한국의 정시가 미국과 비례해서 너무나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또 불법 공매도 그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주주하는 데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떠난다 이거는 익히 여러분들 다 알려진 거고 알려진 거고 특히 젊은 청들을 중심으로 해가면은 국장탈출 한국의 정시탈출이라는 것이 그 유행어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제가 보는 어렵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는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많이 이렇게 둔화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밸류업 정책을 총해가지고 배당을 촉진하고 주주하는 책을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대접을 받기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시장 자체의 투명성도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애시당초 다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놓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란 개인투자자들의 믿음에 투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포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중앙일보에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에 아주 톱들을 불러져가지고 토론하는데 이분들 말씀도 한번 기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오를 때 개인들은 늘 돈을 못 벌었고 외국인만 돈을 벌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까 봐 걱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걱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밸류업이 조금만 잘 되면 하반기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1,400원 가까운 환율에서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민수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 충분히 걱정이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미국 정시가 뜨거운 상태인데 지금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하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짧은 시간 정도를 보게 되면 이분들 이야기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때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귀담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계를 5년에 한 10년 정도 길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정시도 한국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건 정치 지형도 정치 풍향도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예를 들면 보시게 되면 달러 환율이 1,400원인데 이제 그게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소위 투자 분야에 대한 쟁쟁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은 정시 또한 정치적인 그런 풍향도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이야기죠 자기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정도의 노후를 보내야 된다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산을 원화 표시 자산을 어떻게 방어책을 마련할까요 두 가지가 가장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말씀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 있고 굉장히 귀한 조언인데 노후 자산을 10년 내지 20년 정도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봐야 될 게 한국의 정치 지형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원화 가치 변동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일 대비를 못하게 되면 원화 표시 자산은 계속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분은 한국에 지금 정시를 받들고 있는 그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에서 한국의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던지는 상황 속에서 23조 원이나 매수한 그런 배경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돈을 묻어서 돈이 정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정식을 다루시는 기자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미국 주식 투자에 눈을 뜬 일반 투자자들은 다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뭔가 하니까 이번에 정부의 초강압적인 의과대학 정원 학대를 통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눈을 떠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그 전공의들이 잘 안 돌아올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의 정시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정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미국 정시를 투자해 보면서 눈을 떠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이런 기이한 방향으로 앞으로 바뀌어 갈 거란 겁니다 그 뒤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탄핵과 거북근 행사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한 현재 국회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입법 과정이 순탄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밸류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정치 지형도가 크게 바뀔 거란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된 상태다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데서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특히 공병호 tv에 가끔 들어오시거나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딴 게 아니고 그렇게 정확하게 소음 속에서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은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특히 윤 정부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로정책은 왜 여러분들 민주당이 입을 다물고 있냐 그거는 윤 정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 수령통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입 딱 다물고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을 세제개편한 것은 윤 정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국회를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이 집권하게 되면 훨씬 더 가혹한 정책을 실시하겠죠 그래서 이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림은 그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호사가 계속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2008년부터 시장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특히 병원들이 어렸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간호사의 한 단체 분들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신규 간호사가 지금 신생아의 10%를 넘는데 또 천명을 정원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지금 간호사분들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냥 임상 2년 3년 하면 대부분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왜냐하면 대우가 안 좋고 너무 여러분들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일이 왜 힘드냐 전공이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겁니다 환자 몇 명당 간호사 여러분들 한 사람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의료 숙관은 낮고 병원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적자를 매내야 되니까 무자비하게 전공의를 여러분들 약탈하는 거 마찬가지로 간호사들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는 겁니다 공급을 계속 전가시키고 전가시키고 여러분들 간호사의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날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이런 젊은 간호사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 탈출은 진흥순서다 간호사 업계를 탈출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그냥 진흥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업계뿐만 아니고 의사업계뿐만 아니고 이런 불공정항이 여러분들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정작 간호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간호사 한 명당 한자를 몇 명까지 볼 수 있는 최저한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료 숙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병원 경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적은 여름 간호사를 가지고 많은 환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22년 또 oecd 평균보다 두 배 많지만 임상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나라에서 고쳐야 될 일을 전혀 안 고치고 그냥 좀 취약계층을 무자비하게 몸게 약탈하는 겁니다 병원이 그동안 병상을 늘리면서 정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절반만 고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간호사의 법적 배치 기준은 강화하지 않은 채 간호대 정원정책만 고수한 탓입니다 정원정책만 고수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전공이들 하고 간호사들 함께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도 젊은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기성세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공이든 인턴이든 뭡니까 간호사든 무자비하게 뭡니까 그냥 뭡니까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업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냥 간호사 이름 신입 간호사가 오면 2, 3년하고 다 떠난다는 겁니다 전공이 4년 돌려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 하지 않는 간호대 정원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1인당 수십 명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임상을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우튼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힘 없고 당결력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면 이 간호사 업계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하는 겁니다 너무해 간호사 1명이 몇 명을 몇 명 최소한 최대한 몇 명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제화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젊은 간호사들을 뽑아가 여러분들이 그냥 부려먹었기에 간호사들이 2년 3년만 하면 다 여러분들 그냥 나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너무 안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 머리가 깨있는 간호사분들은 젊은 분들은 어떻든 여기를 탈출하려고 국장 탈출이 이런 데 지능순서인 건 마찬가지로 한국 간호사 탈출이 뭡니까 지능순서가 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부당한 겁니까 이 부정의 한 것을 누구도 해결 안 해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밀에도 수도권에 여러분들 6천 배들을 다 여러분들 늘려놓고 거기에 더 일할 노예가 더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이런 윤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유스티아닉스 이름들 법전 현대법전의 원류라고 부른 유스티아닉스 법전에 규명된 대로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각자의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단결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수탈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약탈하거나 같은 국민이니까 이 간호사분들이 지금 이러던 간호사 1명당 환자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법제화를 왜 안 하겠냐 보건복지부 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보건복지부가 낮은 숫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들한테 뭔가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지금까지 묵살해 온 겁니다 의로계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다들 너무한 거죠 너무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홍콩 과기대에 계시는 의사 출신의 교수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이과 1등부터 4567등까지 의과대학에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누가 만들 겁니까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오늘까지 있었던 데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거나 카이스트를 졸업해 가지고 스탠포드날인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삼성으로 복귀했던 그런 천재급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까지 뭐 진대제나 이런 분들 다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수석부터 4567등까지 다 여러분들 의사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누가 만들 겁니까 바이오 누가 만들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제도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숫가가 낮고 의료소송 여러분들 부담이 많으면 당연히 바이탈학과나 필수의료과라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비법급여 진로가 많고 실손 보험을 여러분들 따먹을 수 있으면 그럼 당연히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제도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영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인력들이 흘러 들어갈수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낙수효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란을 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의료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의사분들을 돌팔매를 던지고 전공의들을 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개인의 선택을 귀하고 중요한 걸 여기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는 자기하고 여러분들 국가가 묵시적 계약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들 전체주의를 피해 가지고 이민자들이 북미 대륙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이라든지 정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젊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간다 호주로 간다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가면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돌팔매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 보시게 되면 공 박사님이 이재봉 교수 이재봉 교수에 대해서 난 들은 바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다른 사람 유튜브 들어가서 듣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잘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듣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OW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 연배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뭐죠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갑제 시야 여러분들 선거 문제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방송을 그렇게 오래 들어놓고 나서는 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잘 몰라요 방송을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늘 와가지고 방송을 듣는 분이 공 박사님이 이재봉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모멸적인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는 그냥 저는 대단히 독자적인 생각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보는 견해를 내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누가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누구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다 더듬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봉 교수라는 분이 울산대 교수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선거 문제 예외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신다 정도는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재봉 교수에 대해서 이재봉 교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은 봐도 없고 한 번도 뛰는 방문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소한 거라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방송을 여러 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왜 할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다시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 아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14년 만에 아마 압승인 왕입니다 압승인데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들이 세금 올리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속세 정려세가 높기 때문에 싱가폴로 자산가들이 이동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한 문제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내린 개인적 선택이니까 양도세율을 한 4에서 16%포인트 인상하는 모양이에요 부동산 양도세액을 4에서 16%포인트 정도 인상해도 부자들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영국이 우리 눈에는 뭡니까 4에서 16%포인트 정도 이동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당장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채수 확보를 위해 자본이득세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시면 그다음에 또 프랑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심경이 어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추적은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도 전통적으로 부유세 부가 이름들 그런 전통이 높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이름땅 당선되면서 부유세 부담을 상당히 낮췄는데 그게 철폐가 되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스위스로 이름들 이동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자유롭고 하니까 스페인이나 스위스로 이동해도 별로 문제가 없겠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대할 때도 사람 따라서는 평가를 내고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일과 중요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달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국가라는 것은 그냥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와 영혼이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 업계 상황은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젊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2년 3년만 임상 간호사라고 다 이름들 도망을 가버리는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